최애가 듣고 최애랑 듣는다 권은비의 최애 플레이리스트 안녕하세요 오늘도 최애 플레이리스트를 들고 플로에 찾아온 은비입니다 오늘도 아주 대박 엄청 따뜻하고 좋은 노래만 제가 골라왔으니까요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실 겁니다 최애 플레이리스트 은비편 2탄 제가 오늘 들고 온 노래는 은비의 해피 메리 윈터 플레입니다 여러분 벌써 눈이 오는 것 같지 않나요? 제가 크리스마스를 굉장히 굉장히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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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고 좋아하거든요 저는 뭐 거의 크리스마스 찐 덕후라고 할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데요 얼마나 크리스마스를 좋아하느냐 저는 일단은 어머 여러분 저 벌써 바꿨어요 크리스마스 배경 화면 보이세요? 보이시죠? 그리고 이것도 딱 열면 크리스마스 배경이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것도 크리스마스 제가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사랑한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겨울 노래를 한 곡 한 곡 고르면서 일단 행복했어요 이 곡을 고를 때마다 다 크리스마스 곡들 위주로 제가 이제 선택을 하니까 찾는 내내 듣는 내내 또 고르는 내내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매년 크리스마스마다 듣는 노래가 여기에 있어요 있습니다 저는 매년 이 노래를 꼭 듣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바로 노래를 소개하기 전에 해야 할 게 있어요 은비의 최애 취향픽 고르기입니다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예요 크리스마스와 찰떡이라고 생각하는 은비의 최애 겨울 파티룩은? 사실 지금도 완벽하죠 지금 크리스마스랑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일단 크리스마스 때 막 그런 거 입고 싶어요 빨간 색깔 화려한 드레스 또는 원피스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뭔지 아시죠 그런 느낌 일단 크리스마스가 되면 나는 이제 파티에 가야 되고 나는 12시 전에 집에 들어와야 되고 막 빨간색 원피스 이렇게 막 반짝반짝반짝한 거 입고 이제 친구들이랑 놀 때는 산타 모자도 쓰고 사진도 찍고 뭐 이렇게 하면 굉장히 완벽한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만 해도 행복하네요 바로 다음 픽 골라볼게요 은비를 녹이는 최애 소리는? 저는 요즘에 그 브라스에 빠진 것 같아요 어떤 소린지 아세요? 빰빰빰빰 빰빰빰 뭐 이런 악기 그리고 사실 잠이 안 올 때는 비오는 ASMR 이런 거 틀고 잘 때가 있거든요 정말 가끔씩 그런 소리 힐링 힐링 소리인 거 같아요 그런 거는 또 최근에 들었던 말이나 댓글 중에 은비가 행복했던 의의풍 당당하게 했던 그런 말들 아 그런 거 있어요 제가 최근에 브이로그를 시작하게 됐는데 제 브이로그에 뭐 은비야 너무 재밌다 이게 진짜 너의 성격이지 그리고 뭐 브이로그가 뭐 참신하다 너무너무 새롭다 그냥 제가 열심히 일상생활을 공유하고 싶어서 찍었던 영상들을 이제 팬분들께서 좋아해 주시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댓글 반응은 저는 많이 찾아보는 편인 것 같아요 상처도 많이 봤는데 그 다음날이면 다 까먹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여러분 아무튼 대부분 찾아보는 편이다 또 은비가 제일 빛나는 최애 셀카 각도 있어요 저는 오른쪽보다 왼쪽이 훨씬 잘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귀도 이렇게 왼쪽만 이렇게 살짝 보여드렸는데 약간 제가 이렇게 시범을 보여주자면 이렇게 왼쪽 이 뺨을 이렇게 살짝 보여주고 어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짝 이 옛날에는 여러분 이렇게 45도 각도로 이렇게 올려서 찍었잖아요 요즘엔 살짝 이렇게 아래로 신경 쓰지 않은 약간 무심한 듯한 그런 셀카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찍어줍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각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저처럼 키가 작은 사람들은 아래서 찍어주고 키가 크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각도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은비의 최애 픽 플로에 남겨봤고요 제가 18일 토요일에 웰컴 투 은비 랜드 오픈 도어 이렇게 데뷔 첫 온라인 팬미팅을 하게 됐는데요 일단 권은비라는 이름으로 처음 하는 첫 팬미팅인데 아직 실감이 안 나요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나고요 하지만 긴장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좋은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또 안 보여드렸던 무대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긴장을 좀 하는 것 같고요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고 또 어떤 은비의 모습을 볼 수 있을지 제가 여기서 미리 짧게 스포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 첫 번째 어떤 매력을 볼 수 있나요? 뭐 귀엽고 예쁘고 섹시하고 시크하고 멋있고 뭐 이런 매력들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처음 보게 될 뭔가가 있나요? 있죠 제가 준비한 뭔가가 있습니다 약간 특별하게 준비한 뭔가가 있는데 그것도 기대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연습을 하면서 제일 신경 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활동이 끝나고 살이 쪘어요 그래서 이제 팬미팅 때 예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다이어트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번째 팬미팅 관람 포인트를 정해준다면 제가 똑같은 곡을 하더라도 조금 더 여유롭지 않을까 데뷔했을 때와 지금 이제 100일이 넘었으니까 살짝 곡에 대한 여유가 생기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은비의 팬미팅 스포일러까지 남겼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골라온 해피메리 윈터 플레이리스트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걸로 오프닝을 이렇게 시작할 거예요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이 곡 아시죠? 사실 여러분도 한 20번은 들으셨을 것 같아요 길 걸어 다니시다가 제가 아직 태어나서 27년을 살았지만 크리스마스 파티를 제대로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곡을 들으면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한다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 곡은 오프닝 처음 1번이에요 두 번째는 일단 엔딩을 또 정해볼게요 이 곡으로 하겠습니다 딥 마틴의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제가 이 곡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려워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이 곡도 기회가 든다면 꼭 불러드리고 싶네요 너무너무너무 보컬도 좋고 악기도 좋고 엄청 좋은 곡입니다 이 노래는 크리스마스 때 무조건 들어요 제가 뭐 한 달 전부터 진짜 저는 한 10월 11월만 되면 크리스마스 노래 틀어요 집에서 근데 이 곡은 꼭 빠질 수 없는 제 풀리에 있던 곡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은 태연 선배님의 This Christmas입니다 이것도 되게 감성 폭발하는 그런 크리스마스 곡인데 크리스마스 분위기의 곡도 밝은 곡도 많고 감성적인 곡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섞어서 준비를 해봤는데 이 곡은 굉장히 감성적인 크리스마스 곡인 것 같아요 이 곡은 4번에 넣을게요 여기 권은비의 해피메리 윈터 플리 트랙 순서를 한 번 더 알려드리면 All I Want For Christmas 이주랑 Be Your Christmas, Love You On Christmas, This Christmas, Christmas At Home, Must Have Love,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이렇게 7개의 플리를 제가 준비해봤는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겨울 노래 리스트니까요 하트 미리 꾹 눌러주시고요 따뜻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저의 새 앨범 들고 와서 막 자랑도 하고 플로에 저장하는 날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또 새로운 앨범이 나오게 된다면 또 저의 플레이리스트를 알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또 멋진 앨범 들고 나올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권은비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 안녕 안녕